엉덩이 이렇게 딸이 킵니다. 로건 앞에 가면 안 보여. 뒤로 와야지 보여. 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오늘은 우리 링컨이의 100일이에요. 딸꾹. 딸꾹. 우리 100일 동안 크느라고 수고하는 링컨이 지금 딸꾹딸꾹하고 있습니다. 로건. 도미아 블레이드아. 링컨이도 100일 동안 크느라 수고하고 있고 저도 링컨이 100일 동안 키우느라 수고했죠. 이렇게 링컨이가 100일 동안 크는 동안 저는 열심히 회복 운동도 하고 모의수도 하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 회복이 빠르진 않아요. 아직 배꼽도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임신 선도에 희미하게 남아있고 누워서 복지근 이게 셀프 테스트를 했을 때 손가락 두 개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상태. 아직 다 다치지는 않은 상태예요. 임신 중에도 꾸준히 운동을 했고 출산 후에도 회복 운동을 틈틈이 했지만 회복이 기대만큼 빠르진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도 100일의 바디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홀딱 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기 키우느라 힘드시죠? 우리가 출산 후에 막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몸매를 회복하라는 그런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도 힘든데 이 아기까지 열심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응원과 칭찬도 해주시고요. 산후 100일부터 산후 6개월까지는 조금 더 강도 있는 회복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더 박차를 가해서 산후 6개월 정도 쯤에는 고강도 타바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해요. 사실 몸이 건강하고 관절이 아픈 데가 없으면 다이어트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저만 믿고 따라가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여정하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새로운 컨텐츠 올라갈 거니까 꼭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